전쟁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강렬한 감정과 불안을 남기는 매우 인상적인 꿈 중 하나입니다. 이 꿈은 주로 갈등,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억제된 감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꿈은 현실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반영하거나 내면의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쟁 꿈을 꾸는 이유와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쟁 꿈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전쟁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외부 환경에서 겪는 갈등, 그리고 내면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전쟁은 극도의 혼란과 파괴를 상징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과 갈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쟁 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그 해석입니다.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는 대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 직장 내 경쟁, 또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때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도망치는 꿈은 현실에서 문제를 피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문제를 피하는 대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외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상징하며, 현실에서의 성공이나 목표 달성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감을 잃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때로는 현실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을 상징하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꿈은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거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상당하는 모습은 내면의 고통을 상징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직면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나타냅니다. 전쟁이 끝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꿈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 속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며,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처한 삶의 위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 꿈을 꾸게 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전쟁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쟁은 혼란과 갈등의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혼란이 전쟁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쟁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전쟁 꿈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도전에 대한 걱정이 전쟁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위협이나 걱정거리를 반영하며, 무의식적으로 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종종 급격한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전쟁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변화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전쟁터에서 싸우는 꿈 한 남성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꿈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직장 내 경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례 2. 전쟁에서 도망치는 꿈 한 여성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도망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치는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례 3. 전쟁이 끝나는 꿈 한 청년은 혼란스러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마침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꿈은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과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과 안정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전쟁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꿈입니다. 이 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쟁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세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꿈은 단순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상태와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이 들어온다. 토로가 되거나 폭격을 당해 죽는 꿈 어떤 사람에게 부탁한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큰 팔을 높이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꿈 지의나 명예가 오르고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꿈 자신과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상대와 어떤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암시의 꿈 전투기가 큰 건물을 폭격해서 폭발시키는 꿈 구태연한 기성세대, 공건사상, 고루한 학설 등을 두드려 부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꿈 직장에서 승진 실업자는 취직, 사업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꿈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꿈 국의 영화를 누릴 길몸이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병력이 이동하는 꿈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병력이 이동하는 꿈을 꾸게 되면 목표에 맞게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일을 추진한다. 전쟁터로 가는 애인을 붙들고 크게 오는 꿈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과의 관계가 시큰둥하고 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서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배반의 소망이 담긴 꿈 전쟁 중에 적병 중에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헤매는 꿈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여러 계통을 거쳐 순조로 빼 처리되다가 그 중 한 가지 일이 달성되기 어려워진다. 전쟁이나 싸움 등의 꿈에서 자신이 상대를 공격하는 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나 불안을 감축하나 없애려는 것을 나타낸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산야에 죽은 군인들의 시태가 여기저기 나등굴고 있는 꿈 점차 직장운이 트이고 재물과 복록이 늘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덩그렇게 폐허만 남아있는 꿈 모진 풍파로 남아있는 것은 가슴에 머물 뿐이다. 시달림, 실패가 있다.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는 꿈 격렬할수록 하고 있는 일이 더욱 복잡하게 풀리지 않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병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한 꿈 여러 계통에서 많은 일거리를 받아 모두 순조롭게 처리되는데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러움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는 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오는 일종의 신몸으로 공공기관에 청탁한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징조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행진하며 이동하는 꿈 계획한 일을 순조롭게 추진하거나 사업성과가 좋게 나타나게 됨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되는 꿈 경쟁적인 일, 벅찬 일, 시비거리 등을 실제로 겪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는 꿈 전쟁이 발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단체, 또는 가정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난다.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 꿈 기관에 청탁할 일, 시험, 경쟁 등에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실패한다. 전쟁에서 도망가거나 패배한 꿈 전쟁이 나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그만큼의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처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꿈 속에서 전투 중에 도망을 가거나 튀어야 했다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전투에 패배하면 자신의 일이 실패하게 된다. 전쟁에서 도끼나 창을 휘두르며 나가는 꿈 운세가 트일 길몽으로 원하던 일에서 출세하게 될 꿈이다. 전쟁에 관한 꿈 전쟁의 체험 전쟁에 관한 지식에서 형성하지만 전쟁과는 상관없는 힘겹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자신의 사업은 복잡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전쟁 나서 짐 싸는 꿈 기관에 청탁할 일, 시험, 경쟁 등에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실패한다. 전쟁 속에서 피난 가는 꿈 꿈 속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난 가느라 분주하였다면 현실 속에서는 가정 내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어 힘들게 되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 꿈이다. 전쟁 상황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으로 상징되어서 끝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난 가는 것은 현실도 피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간혹 결혼 문제가 어려워져서 힘들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일 수도 있다. 전쟁 또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 자신과 관계된 어떤 일이 그에 상취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함을 보게 된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하는 꿈 세인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꿈 집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곤란과 역경이 한동안 계속될 징조다. 인접지역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꿈 실제로 인접지역국 간의 전쟁 자국과 타국 간의 전쟁 정치정당 간의 싸움 지역이 기주의 계층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갈등이 있다. 부모 형제 친구 애인 등과 이웃 간의 싸움 소송이 벌어지고 예윤이 땅에 떨어진다. 애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매달리며 서럽게 우는 꿈 이별을 의미한다. 우는 것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 싸움 경쟁 전쟁 등에서 승리하는 꿈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소원 충족 만족을 체험한다. 싸움 경쟁 전쟁 등에서 패배를 하여 괴로움을 겪고 피해를 당하는 꿈 사어 소원 경쟁 등에서 미수로 끝나게 되고 불완전하게 처리되며 굴역 불쾌감 등을 느끼게 된다. 싸움 경쟁 전쟁 등에서 승리하는 꿈 성공 소원 충족 이를 만족스럽게 성취시킨다. 남편이나 애인이 전쟁터에 나간 꿈 꿈에 등장하는 전쟁터는 살벌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지만 꿈 해석상으로는 결혼생활 가정환경 또는 직장을 상징한다. 남편이나 애인이 전쟁터에 나간 꿈은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잃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혹은 정반대로 그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자신의 심경을 헤아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꿈 전쟁터에서 남편이 피를 흘려며 다치거나 힘들게 전투하는 모습은 남편의 하던 사업이 크게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지휘와 명예가 올라갈 좋은 짐초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유고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본 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큰일을 성취하거나 추앙받게 될 짐초 전쟁터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오거나 보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권세와 명성을 얻는다. 전쟁터에서 적의 무기와 군수품을 노액하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제수대통이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꿈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힘겹게 추진하게 될 짐초다. 전투에서 자신이 죽으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얻는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나 폭사 등 사망하는 꿈 원하는 목적의 성취 및 직장의 승진 영전 또는 재물과 사업이 번창하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적의 총에 맞던가 창이나 칼에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고 관공서나 공기관과 연관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며 원하는 목표 또한 성취되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 내지 존경을 받게 된다. 전쟁이라서 군대가 이동한 것을 본 꿈 자기가 계획한 일을 뜻대로 추진시켜 나가며 무난히 뜻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전쟁이 격렬해진 꿈 격렬해질수록 하는 일마다 복잡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전쟁에서 폭탄을 맞거나 포로가 되는 꿈 남에게 부탁한 일이나 계획이 소원대로 성취됨. 전쟁에서 패하는 꿈 계획 중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실패가 있을 짐초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를 얻거나 본 꿈 대사가 순조롭게 성취되며 권리와 명예도 동시에 얻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기뻐하는 꿈 원하는 목적이나 사업의 성취미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는 등 명예와 발전을 얻게 된다. 군인과 무사 등은 이익과 영달 및 구하는 목표 달성으로 표현되는 상징이다.